을 일곱 개의 무지갯빛 문을 열어 너의 세상은 짜릿해 멋있어 태양보다 빨간 네 사랑의 색깔 내가 가질래 내 멋대로 할래 나를 봐 넌 뭘 생각하는데 오늘 뭘 할 수 있을까 내 멋대로 상상해 네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로드윤스입니다 네 저희가 재작년에 여기서 베스트 퍼포먼스 여자분 상을 받아왔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여자 그룹상을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2017년 안에 저의 루키부터 빨간맛 피카북까지 저희 많은 사랑해주신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레드벨벳 사랑해주시는 모든 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마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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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